대구시는 올해 스타기업 12곳을 신규 지정하고 지정서를 수여했습니다. 올해 선정된 기업들은 지난해 기준 평균 매출액이 290억 원, 평균 수출액은 77억 원이며, 종업원 수는 95명인 기업으로, 산업 분야별로는 기계금속 분야가 4개사, 전기 전자 분야와 소재 분야에서 각각 2개사, 섬유, 바이오, IT, 기타 분야에서 각각 1개사가 선정됐습니다. 대구시는 앞으로 이들 기업에게 경영개선 로드맥 컨설팅 지원과 기술사업화, 국내외 마케팅 지원 등 다양한 기업지원 프로그램 혜택을 지원할 방침입니다.